자신들이 잘 사는 것 같아 친구들께서 네 소식을 들려 맨날이 지나가지만 마주했던 시간은 같이 퍼질 같아 거니는 우리마다 작은 일을 생각나 언제쯤 인연이 시민이 무뎌 것일까 이제 와보로도 해 죽으라고도 할 수 없잖아 하나뿐처럼 안을 계신 너로 날려있어 무릎혀진 말 같아 믿을 순 없잖아 아침부는 없을 때 지금이 모든 게 꿈이 없으면 좋겠어 대고리가 있을 때마다 이 소중한 걸 citation 난 그대로 다가올 거다 안 된다 안 간다 그래서 너 기회를 약속히 능도록 가슴이 가다면서 손에 맞을 때 치마 이제 일참 시간에 너도 안 되잖아 너무 힘들어 아까 너의 일을 다 보내 아직도 너의 일을 다 보내 너의 일을 다 보내 너의 일을 다 보내 내가 주소서 되어 버리지니 이 손을 가보는 일은 나의 일을 다 보내 나의 일을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